지금 여러분이 문제로 규명하는 것들을 돌파해내려면 그냥 되지 않아요. 믿음이 그 문제보다 커져야 됩니다. 아인슈타인도 말했습니다. 문제를 당할 때 수준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. 문제를 당할 때 그 우리 수준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. 뭔가 인풋이 들어와야 돼. 그래서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커다란 돌덩이 같은 문제가 들어왔어요. 그런데 전과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이걸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. 넘어가려면 물이 불어나서 넘어가야 돼요. 우리가 야 이건 문제인데 하는 그 수준으로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. 우리의 믿음의 물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.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.